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지역 공약 사업이죠. 하지만 공모사업 전환을 전제로 일부 타시도에서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요. 공모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충남도의 입장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도 동의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4일 국립경찰병원 분원을 유치한 아산시. 이 사업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지역 공약이었지만 경찰청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벌여 19개 시군이 유치전을 벌였습니다. 경찰병원 분원은 예정대로 아산품에 안겼지만 공모사업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또 다른 공약사항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천안은 당국대 치과대학과 치과병원이 입지해 있고 여기에 국내 1위 임플란트 기업인 오스템 임플란트가 공장을 조성할 예정이어서 최적지로 꼽힙니다. 하지만 경찰병원 분원 사례처럼 일각에서 공모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타 지역에서도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태흠 충남지사로부터 대통령 공약을 공모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자신의 의견에 동의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공모로 가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전달한 그런 상황입니다. 치의학연구원 같은 경우도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했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제 얘기가 맞다고 동의를 지금 건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의 공모 전환. 또다시 충남 도민을 우롱하고 지자체 간 불필요한 갈등을 부추기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btv뉴스 송용환입니다.